아직은 좀 겁이 날 수 있죠. 무서웠어요. 진짜 말을 잘 듣는다. 똑똑해요. 저 뽀뽀 받아보시면 진짜. 저거 청소기 아니야? 진짜 청소기예요, 청소기. 수분크림이 자체적으로 있네요, 그냥. 이게 흡입이 있어요? 진짜 뭔가 진흙이 착하고 달라붙어. 안아줘. 아니, 뽀뽀는 말고. 오케이, 꼭꼭. 오케이. 오케이. 눈도 좀 마주치고. 뽀뽀해, 뽀뽀해, 빨리. 안 돼, 안 돼.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야, 너무 천천히. 또 와. 왜 그래? 지도 달래. 다기도 달라고. 그러니까, 저게 화내기 전에 줬었어야지. 그러니까. 그건 내가 잘못했지. 사실은 이 친구들 말로 표현하겠어요, 뭐하겠어요. 흔들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. 몸을 흔드는 게 기분 좋아서 흔드는 거예요. 그래서, 저게 화내기 전에 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화내기 전에 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화내기 전에 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